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SK와 국가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최 회장은 오늘 임시 SK수팩스 추구협의회에 참석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.